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슬러시퍼피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계구매 및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귀하의 매장에 슬러시퍼피를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에서는 명목상의 연간 유지비만 받고 냉동고를 대여해드리는 턴키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립니다 냉동고 관리 및 모든 수리비용은 당사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귀하에게 돌아가는 이유는 총 매출의 40%입니다 귀하는 주스, 컵, 뚜껑 및 빨대를 포함하는 제품들에 대한 최초 주문을 하셔야 하며 이 금액은 귀하가 선택하는 기계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시즌당 평균 2,000컵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소매업자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귀하의 매출이 평균 이상일 경우 당사로부터 3,000달러에서 5,000달러의 비용으로 기계를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총 매출의 60% 이상을 이윤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슬러시퍼피는 전 세계의 제1위 슬러시 브랜드입니다 캐나다 동부의 소매업체들에서 4,000대 이상의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슬러시퍼피를 판매하는 수천 개의 소매업체와 함께하세요 귀하의 매장에 슬러시퍼피가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보여줄 간판과 함께 판매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장 내 기계의 위치와 관련된 조언을 제공받으실 것입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에 대한 당사의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러시퍼피는 캐나다를 비롯하여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을 열정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가업 최첨단의 제조시설과 보틀링 공장 저희 제품과 서비스는 최상의 품질을 제공합니다 슬러시퍼피는 전국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슬러시퍼피 슬러시퍼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슬러시 슬러시퍼피 더 오리지널 슬러시퍼피